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인요한 혁신이 어떤 활동을 펼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전현직 원내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는 단합과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현안들과 또 우리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고 충고도 권고도 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합니다. 문자는 필패이고 단결은 필승이라는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를 제가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당대표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당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통합을 잘 이뤄서 선배 원내대표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아서 당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석이 논설위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현직 원내대표들을 모은 이유가 뭘까요? 뭐 복귀하면서 일성이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 대해서 왈구왈부하지 마라 이러면서 통합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당의 원내대표들을 다 모아서 조금 통합을 강조하는 일종의 세레모니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역시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리더십이 아주 탄탄해졌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분열은 필패고 단결은 필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즘 정치권의 화두가 통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이 강조된다는 것은 그만큼 안에 분열적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어쨌든 내부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생각이 좀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해서 내년에 총선을 승리하자 이런 것들을 훨씬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오늘 이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당대표가 어떤 의견을 들을 때는 당의 상임고문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모여서 얘기를 듣는 게 있었는데 좀 전현직 원내대표 간담회는 조금 낯설기도 하고요. 새로운 시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합을 강조를 했고 특히 원내대표 중에 이재명 대표하고 약간 각을 세운 홍영표 의원이랄지 또 갑자기 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 경질성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박광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당 내외에 보여주는 건 좋은데요. 또 너무 이제 통합을 일성을 강조를 하다 보면 그러면 또 당 안에서 딴 얘기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걸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작은 차이라고 가장 이재명 대표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 민주당 안에 작은 차이는 서로가 어느 정도 이제 들어주고 용인할 수 있는. 왜냐하면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민생을 살려서 내년 총선을 승리하자 이런 하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웠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홍영표 대표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홍영표 대표도 만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뭔가 좋게 지내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 보자고 할 수도 없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또 대표가 홍영표 원님 직접 보자고 하기에는 뭔가 그림이 좀 어색하고. 그래서 이러한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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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만나는 속에 자연스럽게 홍영표 대표 만나서 만드는 이런 그림은 현명한 현명한 그림이라고 봅니다. 당이 친명 비명으로 나누는 이 페이지는 넘어갔다고 봅니다. 홍영표 전원 대표 대표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인데 오늘 모임에 합류했다. 이재명 대표는 분열은 필패다. 민주당이 과연 정말 진심으로 단결할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구속역장 기각됐고 강서국 총장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조금 더 너그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부 복귀 이후에 왈구왈부 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이면에는 사실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극성 지지층들은 전혀 다른 행보를 또 굉장히 극성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겉으로는 국합, 베드카 몇 칼을 좀 나눠서 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가능하고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거야 전현직 원내대표의 총 모임이기 때문에 저기에 초청 대상자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 초청을 했는데 안 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기서 전현직 원내대표가 전체 모여서 오찬을 하는 자리인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못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더 큰 뉴스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 사진 한 장 그리고 오찬을 같이 했다거나 적어가지고 지금 안민석 의원의 평가처럼 친명, 비명이 다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라고 말하기에는 공천 시즌이 다가올수록 민주당 내 내용은 저는 아직은 내연 상태, 그러니까 물 밑에서 계속 잠복해 있는 상태이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기 실장님 말대로 이재명 대표가 통합과 단결을 외치면서 내부 결속에 나서는 사이에도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개 의원들을 향해서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제인 지난 24일에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이른바 개딸이라고 부르는 강성 지지자들이 찾아가서 항의를 했던 적이 있다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민성기 의원의 논설이요? 그러니까 왜 당대표 사진 안 걸어놓냐 이렇게 항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원욱 지역구에는 이제 대단히 위협적인 현수막이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화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보여주시죠. 이런 게 계속될수록 소위 비명개에서는 통합을 외치는 이재명 대표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통합을 하면서 소위 강성 지지층은 계속 나쁜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게 소위 민주당이 얘기하는 시스템 공천 과정에서 비명개를 학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비명개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줘라. 그리고 그 실천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단계는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과대 대표되거나 비명개를 그렇게 험하게 공격하는 것부터 자제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비명개 의원들 일부 강성 지지층의 이런 과격한항에 대해서 이 대표가 제지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또 조웅천 이야기, 조웅천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같은 당 의원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역적으로 몰고 몰아내자고 하고 이거는 엄청난 해당 행위거든요. 저는 이러한 것부터 정리를 해야 이재명 대표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통합이 되는 거지 이거는 가만히 놔두고 그거는 내가 어쩔 수가 없어. 그래놓고 말로는 통합한다? 저는 그러면 안 먹힐 거라고 보고요. 이제 11월, 12월 두 달 남았거든요. 이 두 달 동안에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민주당이 총선 전에 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저는 이런 행위야말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굉장히 심한 행위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지도 안 하고 그냥 놔두냐. 말로만 왈구왈부하지 말자.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 시간은 우리 편이고 고사 작전하는 건지 뭔지.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잖아요. 한 번도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선 적이 없잖아요. 강성 지지층의 이런 행동들이 중도층을 흡수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썩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 의원 대변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런 게 거리에 버젓이 걸렸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민주당의 최고위원 이런 분들 사진을 쭉 걸어놓고 저렇게 했다. 그리고 저 엄청난 표현을 썼다고 할 때 그냥 일부 개인의 일탈이다. 강성 지지층이 그냥 자기 자유사 표현한 거니까 남들 어떻게 했냐. 그리고 어느 정도 저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또 징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도, 저기 당도 측정을 했지만 지금 저런 분들의 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보통 의원들의 문자 폭탄이라고 하죠. 그 문자 폭탄 형태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현수막에 지역구에 현수막을 당을 나가라, 어째라 이런 식의 공격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거는 너무 과격하고 매국노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런 식의 위해를 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살해 협박처럼까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비명기 의원들은 이래도 되는 것처럼 지금 당의 지도부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면 그거의 위험성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거를 제재를 하고 이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사회의 어떤 지도층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회가 작년부터 극성 팬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용한 혁신이 혁신위원 인선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김의식 실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정치화담회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현수막 걸린 걸 보니까 매국노예 넣고 100번, 1000번 처단할 것이다. 사실 방송용으로 적절하게 쓸 수도 없는 용어들을 쓰고 있고요. 언뜻 드는 생각이 100번, 1000번 처단이라는 건 제가 볼 때 이북을 떠올리는 북한을 올리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고 합니다만 저걸 지도부에서 또 이재명 당대표가 행동으로 직접 그걸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실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말로 계속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서 통합으로 갑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 억압받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는 비명기 의원들은 그게 진정하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국민의힘은 혁신위와 관련해서 통합의 과제가 남아있지만 저쪽도 제가 볼 때는 친명, 비명기 사이에 통합의 과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청취 여담, 여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민성기,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